게리 형 VJ도 같이 나가는 건가요? 게리 형 VJ도 같이 나가는 건가요? 그게 또 진짜 슬픈 거군요 아 진짜? 게리 형 VJ도 어디있어? 야 너 그런 거 안 나와? 어 난 결혼식 축의금도 아직 못 드렸는데 야 아직도? 야 애가 태어났다 애가 오늘 무조건 드리겠어 계좌번호도 다 알겠어 오늘 무조건 드리겠어 지금 게리 형이 없어갖고 게리 형이 없어갖고 아 야야야 나 갈때 슬픈아 형 게리, 게리 분이 있어 야 어쩐지 약간 계속 허공을 찍고 있더라고요 허공을 찍고 있길래 왜? 뭘 찍는 건지 모르겠는데 연락 안 해줬어요? 너 왜 누구 찍고 있어? 형 게리 형은 어떻게 해? 신뢰하겠습니다 아 매너 있구나 재밌들이야 그러네 그냥 지나가는 것도 힘들겠다 이제 야 아니요 먼저 보내 놓고 재진이 형 자체를 쓰게 해야 돼 쓰게 해야 돼 머리를 많이 쓰게 해야 돼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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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습 부격 사과 확인 잠시 다음 시간에 만나뵙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яхㅜㅏㅜㅏㅜㅜ 한이제 restaurants Afroux 감사합니다.